1단계 학습지는 입화에 관련된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학습지는 입화에 관련된 그림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학습지는 입화에 관련된 그림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학습지 입화에 관련된 그림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학습지 입화에 관련된 그림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학습지 입화에 관련된 그림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